안녕하세요. 오늘 영어성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하도록 할게요. 제목이 뭐냐면 The Good Shepherd and His Ship이네요. 선한 목자와 그의 양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특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아주 유명한 그런 파트니까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Very truly I tell you Anyone who does not enter the ship pan by the gate but climbs in by some other way is a thief and a robber. 자 Very truly I tell you 많이 나온 표현이죠. 강조해 주실 때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말하느니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Anyone 누구든지 Who does not enter the ship pan 여기서 페인한다는 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엔터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ship pan은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pan 하면 보통 우리가 볼펜 같은 글을 쓰는 pan으로 알고 계신데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죠. 자 pan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라는 뜻이 있어요. 양이나 소가 잠을 자는 우리 그 영어로 여기서는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참고로 하다가 이 pan 말고요. 이 den이라는 단어도 이 den이라는 단어도 같이 또 야생동물의 우리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pan, then 비슷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아니면 누구든지 그 양의 어떤 우리의 우리가 not a but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하는 의미. 몇 번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양의 우리의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뭘 통해서요? by the gate 자 우리 enter by가 되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뭐를 통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gate는 정문이죠. 물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대신에 어딜 들어가요? climb, 기어올라 하면 됩니다. climbing by some other way 즉 다른 어떤 길로 기어서 올라가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정문이 아닌 다른 데로 기어올라간 그 사람은 이슬에 연결되는 거죠. 뭐래요? thief 도둑이거나 robber 강도래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제 양의 어떤 우리의 도둑이나 강도는 떳떳하지가 못하죠. 목적이 양을 훔치는 거기 때문에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몰래 담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우리 개구멍 같은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계신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시면 the one 어떤 사람이 있냐면 the one 한 사람이 있는데 who enters by the gate 자 엔터 또 나왔네요. 문을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is the shepherd 바로 목자랍니다. 그 양들의 즉 두 부리의 사람을 구분하고 있네요. 한 부리는 양들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는 도둑과 강도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양들의 진짜 목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계십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thief와 robber 도둑과 강도 누구를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앞에 나오는 구장에 나오는 구장에서 우리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나왔는데 그 소경을 보고 종교의 주도자들이 핍박을 했죠. 핍박하고 쫓아 냈습니다. 바로 그런 가짜 종교의 주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셰퍼드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자 우리 엔터 아까 말씀드린 엔터는 들어가다 잘 보이시죠? 엔터 by가 되면 뭐뭇을 통해 들어가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he entered the hall by the revolving door 자 우리 그는 홀 홀에 들어갔어요. 강당에 들어갔는데 by 뭘 통해서요? revolving door가 되면 회전문입니다. revolve가 돌아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회전문을 통해서 그는 홀에 들어갔다. 이때 엔터 by라는 말 쓰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the burglar entered by the rear door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burglar라는 단어도 뭐냐면요 도둑이에요. 절도 그 절도 범은 그 rear door rear는 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뒤에서 끄는 rear 카라고 있었잖아요? rear는 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뒷문을 통해서 도둑놈이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엔터 by 알아두시고 참고로 우리 break in라는 말도 아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 하면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던 뜻입니다. 남이 이제 몰래 들어가는 거 우리 영어로 break in라고 표현해줘요. 그쵸? 자, 그리고서 이제 3절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 gatekeeper opens the gate for him and the ship listens to his voice. 자, 우리 gatekeeper는 뭐냐 하면 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즉, 문지기죠. 문지기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준답니다. 누굴 위해서요? for him 여기서 him은 shepherd 목자를 가리켜요. 즉, 목자를 위해서 문지기가 문을 다 열어주면 그리고 the ship 양들이 listen 들어요. 뭐를? his voice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he calls his own ship by name and leaves them out. 여기서 he는 이제 목자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call 누구누구누구 by name 이라는 표현을 아시면 좋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다는 뜻이에요. 이래서 call 사람 by name I called him by name 하면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줬다. 그게 바로 call 누구누구누구 by name 하면 돼요.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조금 친해지다 보면 사람의 이름이 어떤 그런 퍼스트 네임만 부른 경우가 있죠. 이래서 마이클 잭슨이면 그냥 하이 마이클 마이클 이렇게 퍼스트 네임만 부를 때 좀 친해지고 싶다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앞에 퍼스트 네임만 불러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Can I call you by your 퍼스트 네임? 쉽죠? call by 그래서 당신이 어떤 퍼스트 네임으로 불러줘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대부분 다 예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all by name 꼭 알아주시고요. 그의 이름을 목자가 불러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lead them out 그 양들을 lead out 밖으로 이끌어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목자가 양대 우리에 와서 양들이 이름을 딱 불러주고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 아주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흔했던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좋은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양들이 양들은 어떤 존재예요? 양들은 약하죠. 양들은 되게 약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만한 수단이 아무것도 없죠. 거기다가 느려요. 거기다가 눈도 되게 나쁩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리나 늑대의 먹이가 되게 쉬운 동물인데 딱 하나 양에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 귀가 되게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잘 분별한다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게 양의 유일한 장점이죠. 즉 양들은 바로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께 부르실 때 1번 양 2번 양 3번 양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해 줄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 사이가 어떤 정말 깊은 좋은 롤레이션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각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주는 그런 분이세요. 이름이란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란 뜻이 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민도 아시고 우리의 또 슬픔 또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이런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각 사람에 맞게끔 한 명을 다 불러주시는 정말로 인격적이고 좋으신 목자가 된 분이란 사실을 이 3절 말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절로 넘어가 볼게요. 중간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구절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실 말씀입니다. 너무나 의미한 말씀이시죠? I am the gate 자 I am 요한복음에는 일곱가지 I am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바로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하세요. 자 왜 그럴까요? whoever enters through me will be saved. 자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enter through me 아까 우리가 enter by 도 괜찮지만 enter through 역시 마찬가지로 눈물을 통해서 한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will be saved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됩니다. 그리고 they will come in and go out 자 그들 양들이 come in 들어오기도 하고 go out 나가기도 하고 예수님 문이시니까 들락날락거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find pasture 우리 pasture 하면 목장이죠? 목초지 즉 풀이 많은 아주 좋은 목장을 찾게 될 거다 즉 예수님 안에서 아주 풍성한 꼴이 많은 아름다운 목장에서 마음껏 우리가 풀을 뜯어먹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0절에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자 thief 도둑이 또 나왔습니다 도둑은 아까 말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가짜 종교 지도자들 거지 종교 지도자들은 comes 옵니다 왜 와요? only to 오직 이거 하기 위해서 즉 steal 도둑질하거나 죽이거나 destroy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온대요 그쵸? 그러나 I 예수님은 I have come 나는 왔댑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that 이야기에서 they may have life 양들이 life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and have it to the full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은 생명이죠 생명을 갖긴 갓되 to the full to the full은 뭐가 될까요? 가득이죠 full 완전히 full로 생명을 가득 얻도록 하기 위합니다 라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되 조금 찔끔찔끔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생명력이 가득하게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끔 아주 최고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 시작한 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아마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11절에 남아있죠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good shepherd 선한 목자다 나는 좋은 목자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I am 일곱 가지 I am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가 붙었죠 바로 그 한 명의 목자가 아닌 the 바로 그 유일한 선한 목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가 되실까요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ip 이게 포인트죠 선한 목자는 우리 lay down life 라는 표현도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lay down 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려놓다는 뜻입니다 내려놓다 라이프는 생명이자 즉 목숨을 내려놓다 즉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리다 목숨을 내어주다 그 뜻이에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준답니다 뭘 위해서요 for the ship 양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양들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가리킬까요 밑에 있는 그림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우리 영혼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직접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셨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12절 보시면 선한 목자와 대주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higher hand입니다 우리 higher라는 단어가 채용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higher 된다면 채용된 숫 즉 뭘까요 품꾼 품꾼입니다 어떤 고용자 피고용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품꾼은 고용된 사람은 is not the shepherd and does not own the sheep 그렇죠 고용된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does not own 소유하는 거죠 own 그 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고용된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so when he sees the wolf coming 그래서 그 어떤 삿꾼이 볼 때 wolf 어떤 늑대가 오는 것을 볼 때 he abandons 자 abandon는 버리다는 뜻이죠 그 양들을 버리고 그리고 runs away run away 도망가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비교된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삿꾼입니다 삿꾼 삿꾼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늑대가 올 때 즉 늑대가 양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올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삿꾼의 목적은 뭐예요 양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삿꾼에게서 양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대가 올 때 위험하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늑대와 싸울 필요가 없겠죠 도망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삿꾼의 어떤 특징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종교 주도자를 의미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진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lay down once life 라는 표현도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목숨을 내려놓은 뜻인데요 그런 말 수가 있죠 내가 아들을 위하여 사람은 내가 목숨도 기꺼이 내려놓을 거야 이런 말 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 will gladly 라는 단어가 기쁘게 즉 기꺼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 will gladly lay down my life for my son 그렇죠 lay down one's life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려놓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삿꾼 하이얼 핸드 삿꾼을 갖다 연관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mercenary라는 단어입니다 mercenary가 뭐냐면 돈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용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용병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전투해 나가는 군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영어로 mercenary soldiers라고 표현해 줍니다 용병들 돈 받고 나가는 군인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무슨 뜻이 될까요 His actions are entirely mercenary 그의 행동들은 entirely 전적으로 mercenary 뭐라고요 돈 빼버리는 돈을 위한 행동 즉 그간 행동은 오직 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썩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이게 바로 mercenary입니다 그래서 우리 mercenary spirit 하면 스피릿 정신이잖아요 mercenary 정신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근성 이것도 안 좋은 의미죠 이걸 우리가 mercenary spiritual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또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다 불러주신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가지 좋은 표현들 같이 또 꼭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